이제 캡틴 장. 어, 선생님 저거지만네.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겠는데 이것 좀 시키풀음업을 알려주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해석을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버려진 선분의 1이 합은 얼마일까? 근데 그 다른 선생님이 풀어놓은 풀이 학생이 이제 옮겨져 온 것 같은데 그거는 반대로 남아있는 부분을 다 더 해버렸지 남아있는 부분을 다 더 해보니까 어떻게 돼? 1학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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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꼴을 내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지지. 응, 굉장히 양이 많아져가지고 원래 선분의 길이가 1인데 3까지 나오거든. 아, 저거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장사장. 요거는 이제 버려진 부분을 다 한단 말이야. 버려진 부분은 그대로 계승이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 또 잘라. 어차피 앞에 있었던 애들은 그냥 계승했어. 내려왔어. 그렇잖아. 얘는 어차피 변화 없어. 그냥 이거를, 이거를만 다 다하면 돼. 이 안에서만. 그럼 무한히 자꾸 쪼금당수 해보자. 자, 나중에는 먼지만 남았지. 나중에는 점점점 이걸 극한! 아, 얘는 이렇게 썼나? 응. 해가지고, 이거 버려버리고 릉티 써버리면, 얘를. 응. 그럼 상상하면. 상상. 거의, 완전히 거의 없는 좀데거든. 점점점점점. 젤만 남은데. 여기 최대 길이는 얼마야? 최대 길. 어, 요기, 요 안에 버려진 부분들의 길이는. 계속 쪼개야 하는데 그러니까 얘 버리잖아 계속 쩐만 남기고 쩐을 계속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얘 쪼개고 또 쪼개고 요 점들끼리 합하는거니 아니면 점말고 길이 합하는거니 그렇지 말고 말고 얘들 다 합하면 얼마지 지금 응 답이 이래요 아무리 이거 크게 잡아도 일 넘어갈 수 있어 응 계산 필요로 답이 쉽지 않니 자 요게 쉽게 야매로 푸는 방법이고 다시한번 정의를 하자면 다시한번 방송용으로 전국의 시청자들을 페이스북으로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 얘기를 하자면 이제 수많은 학원이나 동영상과 듣다보면 사실이 문제는 되게 소홀이에요 문제는 제대로 잊지도 않아 풀이만 보고있어 근데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거는 문제 해석도 50%야 문제 얘기에요 뭔소리를 하는거야 그 다음 어떻게 풀까 풀이 전략 전략을 짜자 요렇게 풀면 될거 같아 실제 풀이는 20%도 안돼 근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 거기 수업을 듣다보면 자기가 푸는 시간보다 자기가 푸는 시간은 없고 어 그러니까 없고 풀이만 보게 된단 말이야 풀이만 풀이만 보다보니까 이것만 계속 보고있어 이것만 풀이만 풀이 없잖아 여러 명 하니까 문제 해석부터 선생님이 해버려 요거는 어른 뜻이고 요런 뜻이고 요렇게 품다 이렇게 해버려 생각을 해버려 영어 독해하고 국어 독해 공부를 하는데 나는 독해 한번도 안하고 선생님 혼자 계속 강독만 하면 그게 내가 늘겠니 똑같은 상황이야 독해라는거는 영어 국어에만 필요한게 아니라 수학에도 필요하다는거지 그래서 선생님의 공부법은 항상 수업돼도 문제 뭐라는 얘기가 하니 나가지 문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거야 어 어차피 우리가 푸는 수능 그 다음에 학교시험도 마찬가지지 모든 문제가 숫자 딱 던져놓고 바로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는 왜 문제없어 글이 많아 글 글을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도 결국 독해라 요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강조하는 수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고등학문제 개념열기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개념열기 어떤 공을 요거 한번 풀어볼까 자 요거지 어떤 공을 은 원 부신 을 구입 옳 룰 인 감사합니다.